뭔가 맨날 집에서만 데이트하다가 뭔가 새로운 곳 오니까 뭔가 어색하고 그런 기분이다, 그치? 어... 그런가? 왜? 우리 첫 뽀뽀 기억난다. 너가 먼저 해놓고 놀라서 도망갔잖아.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래. 어떻게 기억 안 해? 얼마나 귀여웠는데? 나 이제 예전에 오한별 아니거든? 나도 예전에 공태성 아니거든. 나도 예전에 오해. 나도 예전에 오해. 나 알 수 없지. 더 발빛임이 될 것 같아. 나도 예전에 그는것이 coming! 또 바빛임이 될 것 같아. 내가 9시의 기도가 됐는데. 너의 하나는 넓고 싶tor? 너의 여행을 먹지 않는 담마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